강남에도 리조트특별시를 따라올 만한 아파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둘 중 하나를 공짜로 받으면 뭐가 되실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어떤 거를요? 안녕하세요. 취미가 동네 구경, 집 구경인 살칩채널 박민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오늘은 아니죠. 지난 토요일에 왕길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로나 아파트 견본주택을 다녀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 아파트 분양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냥 검단에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2만 세대를 한 회사가 공급한다는 거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역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를 DK 아시아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공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한 회사가 공급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도 같이 짓는다고 합니다. 한 기업이 도시 전체를 조성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3명씩만 쳐도 6만명이 넘잖아요. 그럼 이정도면 거의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견본주택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놀라워하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는 황진재 감독님이 저도 그럼 같이 가요 해가지고 이번엔 저를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투어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30대 초반이고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중 하나로써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서울역하고 가까운데요. 주말인데도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다 여기 여기 대문 우와 우와 대박이죠? 정면으로 가면 왕길역이 나와요. 저 앞에 보여요? 저거? 응 네네. 저게 왕길역이야. 왕길역 로열 파크시티 푸르지오잖아요. 네. 왕길역 근처에 있겠지. 얘가 왕길역. 저거야 저거. 우리 지금 보는데. 엄청 오래돼요. 타본거죠. 여기. 많이 지었네요. 역까지 진짜 가깝네. 그리고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밥을 3끼를 다 줘요. 어디서요? 여기. 견본주택에서요? 아니.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은 밥을 3끼를 다 준다고. 물론 사먹어야죠.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긴 하지만 여기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3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아파트 내에 식당이 있어. 아파트 단지 내에 식당이 있고 요즘은 단지 내에 한 끼 정도는 주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도 고급 아파트에서.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가 있어. 충격이다. 사람 엄청 많네. 어떡하냐. 주차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끝에 간신히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차장 땅 있잖아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요. 제가 방문한 기간은 아직 견본주택이 오픈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전 특별히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였고 저 말고도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견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시간별로 사람들을 받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말 투어는 마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관심이 높은 곳인 거죠. 원래는 반지 배치도를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견본주택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날 이 지역에 대한 깜짝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견본주택을 다 보고 투어를 마친 영상 마지막에 쿠키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볼게요. 견본주택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견본주택에 유니트를 보통은 2개, 3개, 많으면 4개인데 여기는 8개를 무려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모델아스 꽤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여덟 개를 준비한 현장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지금 저쪽부터 손님이 들어오시니까 없는 데서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얘를 다 보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영상이. 특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게 지금 5부에서는 이따가 가서 5부, B를 보면 될 거고요. 네, 네. 7,4는 A타입, 8,4,A,B는 다 봐야 돼요. 네, 네. 저희가 기본 제공 품목으로 드릴 거예요. 원래는 유상으로 받는 게 맞아요. 21,313세대 가장 첫 번째 시범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결정된 지 얼마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자, 이 에어컨도 에어컨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에어컨을 누가 무상으로 줘요. 아, 그게 아니라 에어컨은 무상으로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유상이라고 써 있길래.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유상이었는데 이 에어컨을 저희가 각 실별로 기본 제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이 아니라 공기청정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 있는 에어컨이에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 분양가가 높은 거 아닙니까? 분양가가요? 네. 분양가는 개봉박두 언제? 11월 24일. 네, 근데 가격이 자, 우리가 LH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너무 잘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도 분양을 하고 왔지만 강남에도 리조트 특별시를 따라올 만한 아파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둘 중 하나를 꼭 좀 받으면 뭐 받으실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네. 전 여기를 받겠습니다. 거실이 지금 톡이 5m입니다. 침실, 안방 톡이 5.9m입니다. 침실, 안방 톡이 5m입니다. 침실 기온은 안쪽으로 데어기야 하는데 1.5cm, 1.2cm, 2.5cm 그래서 이 성대도 굉장히 고가서 만약에 단비에 청약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진짜 그냥 이 견본주택은 구경을 가도 재미있을만한 그런 곳입니다 투어 다 마치고 뱅쇼를 한잔 했습니다 저는 뱅쇼라는게 잘 몰랐는데 와인같은 약간 그런 물이더라구요 술은 아니었고 뱅쇼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공원구경을 갔는데 뭐야 왜 갑자기 공원구경을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도시를 한 회사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들 때 아파트만 짓는게 아니라 기반시설도 같이 짓는거에요 이 공원도 그런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거고 이 로열파크시티라는 곳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일종의 쇼룸처럼 먼저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이 견본주택 투어 기간이 끝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전시용으로 두는게 아닌거죠 그 800미터 사이에 금림공원 3개, 어린이공원 1개 총 4개 공원이 들어옵니다 이 사이예요? 네 맞습니다 높이는 8미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입주 시점에 되면 양쪽으로 근위병 도형물이 설치가 될 거라서 지금 거시는 곳은 유럽형 정원이잖아요 근데 또 왼쪽에는 뉴욕 센트럴파크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 없는 해외여행 누리실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 여기는 미국 그렇죠 대륙을 넘나드는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아니 왜 이렇게 조용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찍는거는 남을 찍어주는건 익숙한데 막상 출연하는건 좀 어색했다고 하더라구요 영상 전반에 황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 영상도 촬영해 보면서 뭐랄까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황감독님의 모습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촬영 당일에 발표된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 소식이 뭐였는지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철도랑 서울고시 철도 9호선이 아 이거 봤어요 네 검암역에서 타게되는데 예전에 굉장히 포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왕록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검암역까지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행을 타게 되면은 입지민이 같은 경우는 40분이면 강남까지 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정액으로 6만 5천원짜리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우선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울시민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거죠 6만 5천원을 내면은 대중교통이 무제한인거죠? 그렇죠 저희가 5만명을 곧 앞두고 있는데 3주째 앞두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재미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꼭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쉿링 잠시 расс져버린 준비하실 수 있는